아멘 우리 세월이 강하고 배워볼만 하는 Gener. 어 그때 가서 이제 배우고 바랑 뛰어. 시작 같이 해. 시작 바랑 앞뒤여 인정 서당님 여보시오 도련님 여보 여보 도련님 지금 오신 그 말씀이 땀말이여 농담이여 이별말이여 또 답답하니 말은 허우 허우 장년월 다는 날을 어어 소녀집을 찾아와요 도련님은 저 희귀한 꽃 춘양전은 여의안전 무엇이라 말하였소 상해로 상해로 맹세우고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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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할지 말자 허연 너의 마가가는 주일련이 기타 못해요 이별말이 웬 말이요 이별말이 웬 말이요 이거고만 시작 이별말이 웬 말이요 공연한 사람을 공연한 사람을 공연한 사람을 그렇지 금으로 상승 까지에 까지에 시당 상승 까지에 울려놓고 올려놓고 공연한 사람을 상승 까지에 울려놓고 공연한 사람을 공연한 사람을 공연한 사람을 그렇지 상승 까지에 상승 까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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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한 사람을 kiye 공연한 사람을 구멍을 수도 때문말이 공연한 사람은 공연하지 밑에서 나무를 흔들려 놓고 밑에서 나무를 흔들려 그려 흔들려 그려 그렇지 밑에서 나무를 흔들려 그려 이렇게 해서 밑에서 나무를 자 너무나 피지 말고 조금 말해야 돼 밑에서 나무를 흔들려 그려 그러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왜 나를 나뭇가지에 올려놓고 밑에서 흔들냐는 거야 내가 뭘 어쨌길래 나는 너를 사랑한 죄밖에 없어 내가 뭘 했어 뭘 해서 당신한테 아무것도 온 거 없어 당신을 사랑한 죄밖에 없어 이 뜻이야 그치? 근데 공연한 사람을 왜 거기다 올려놓고 흔들냐는 말이야 나한테 왜 그래 얼마나 나를 위태롭게 죽을 정도로 나를 그렇게 위태롭게 만드냐 이거야 나 지금 죽을 것 같다는 얘기잖아 아이고 이런 표현들 정말 미칠 것 같아 시작 밑에서 나무를 흔들려 밑에서 나무를 흔들려 그려 밑에서 나무를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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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여 흔들려 그리여 흔들려 그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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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되고 그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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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로 그리로 두 바그로 치는 거야 이제 공연한 사람을 공연한 사람을 상무생거지게 올려놓고 시작 공연한 사람을 공연한 공연한 사람을 공연한 사람을 공연한 사람을 공연한 사람을 상무생거지게 올려놓고 올려놓고 잘 공연한 사람을 상무생거지게 공연한 사람을 상무생거지게 공연한 사람을 거짓게 오올 하지마 오올 흘려 놓고 오올 흘려 놓고 자 이런거는 오올 흘려 이것도 고째에요 여기가 이런 목 저게 잘 없어 촌스러운 듯해도 멋있어 오올 흘려 놓고 오올 흘려 놓고 밑에서 다물을 흔드그네 그리여 오케이 하이 밑에서 다물을 흔드그네 그리여 그렇지 밑에서 밑에서 다물을 흔드그네 밑에서 다물을 흔드그네 흔드그네 그리여 전체적인 톤 조절을 하세요 시작 밑에서 나물을 흔드그네 그리여 그렇지 그렇게 합니다 형단아 형단아 예 예 예 예 그치 형단아 예 예 예 예 시작 형단아 예 예 예 예 전라도 여자요 형단이는 춘향이 멈쩡했잖아 감정이 밑에서 형단이 참 멋있는 형단이야 여기서 형단이 얼마나 멋있는 여잔지 몰라 그치 수작이 이렇게 가야 맞아 수작이 이렇게 가야 맞아 수작이 이렇게 가야 맞아 형단아 예 형단아 예 식하게 예 예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배려버렁이 완전 시원하다는 듯이 뭐야 이별은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치 지금 다 온 울음바닥에 다 죽게 생겼는데 옆에서 형단아 예 아이고 공연한 사람을 당황상 걷지기 꿀 일정 놓고 시작 공연한 사람을 삼성 가위에 올려 놓고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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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밑에서 나무를 흔뜩 내 그리 하이 밑에서 나무를 흔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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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이 밑에서에서 울음을 자 내줘야 돼 밑에서 울음을 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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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자 내주는 거야 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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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를 밑에서 나무를 밑에서 나무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거기서 벌어줘야 울음이 나오지 밑에서 나무를 흔뜩 흔뜩 안 돼 밑에서 나무를 시작 밑에서 나무를 나무를 흔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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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 rahat 향 단어 예 향단아 향 향 향 향단아 곱게 시작 양 강단아 예 예를 척을 치면서부터 꺾어내려. 예를 처음에는 가는거야. 예 시작 예 좋아 그 다음에 간절히 이거야. 건너방 건너가서 많은 잎 몰고 시래라. 두려운 잎이 떠나신던다. 사생 결단을 홀란다. 마나님을 오시래라. 여기서는 단호하게. 오시래라. 결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는 단호하게 뒤에서는 다 그런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요? 경단아 예 걔 그대에 건너방 건너로 가서 마나님 홀 오시래라 도려한님이 떠나신단다 사생결단을 헐란다 만나님을 오시래라 오시이 하고 살짝 드네 그치 이제 뒤에 가서는 단호하게 오시래라 향단이한테는 이 사람이 옛날 반상사위잖아 향단이한테는 자기 몸통이잖아 그러니까 주인이잖아 그러니까 단호하게 다 그렇게 하잖아 그 춘향이가 어떤 여자야 그러니까 춘향이가 슬퍼고 하지만 향단이한테는 위험있게 헐란다 그런단다 내가 엄마한테 이거 사생결단할라니까 엄마 모셔와 엄마가 증인이잖아 그 그 혼선지 가지고 있고 그러잖아 오시래라 다 그러는 거야 아 극적이야 참말로 아 그러면 여기까지 배우고 건너뛰야되겠어 이제 이거도 온 다음에 살짝 건너뛰어도 되지 그럼요 왜냐면 너무나도 긴 인자 아니 Fillmore تو 파악질이 나와 투하 양인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향단이까지 마저 죽여 세식 구워줘 죽여 이 자리에 묵고 가면 같이 그냥 못 간다고 소리소리 질러 얼마나 배악을 지르는 지 몰라 근데 얼마나 거기가 긴지 몰라 백몇십 장단이야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